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지지한다는 제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중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그러한 역사적 인식은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살아보 어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라고 극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당당하게 박 대통령을 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침묵을 일관하는 분들도 매우 많아서 오늘의 영상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위원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긴급조치의 내용 가운데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민주주의와는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그 당시 한반도 상황과 국제관계까지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헌법을 지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면 철강, 배,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이 무거운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아울러 중화학공업이라 합니다. 이때 포항 제철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의 도움으로 완공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 미국과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민국 7사단이 철수하면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15달러를 미국이 지원한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 돈은 현역군의 장비 현대화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명에 달하는 향토 예비군의 무장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대중 후보는 향토 예비군 폐지 공략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민주화 타령하는 인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국제정세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 나라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만 해보려고 포플리즘 공략을 하는 저급한 짓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수백년 이어오던 산웅공상의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공상농사 시대에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1973년 1월 31일 중화학공업건설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들은 후 2월 12일에는 중화학공업기획단의 전산업의 수출하라는 휘호를 써주었습니다. 즉 중화학공업건설의 목적은 수출에 있다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김광모 당시 중화학공업기획단 부단장은 박 대통령의 연구 기자회견으로 착수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최고의 정책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덕분에 1973년에서 1978년 기간 중 경제는 연평균 11% 제조업은 연평균 16.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73년 중화학공업을 선언하면서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목표를 4년 앞당기인 1977년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으며 1인당 소득은 1978년에 133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소득이 10억 달러 수출해서 1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은 6년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이었으며 중화학공업 기술로 최종 목표는 자주국방, 국방력 강화가 목표였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둘째,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공산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8선 이북과 중국, 소련,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모두 공산진영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다 1970년 초반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며 경제력도 북한보다 못했고 군사력도 북한보다 못한 상황에다가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에 의해 자지우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산세력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월남 파병까지 했던 우리나라가 월남 폐망을 눈앞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10월 유신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집 밖에 살인마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엄격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집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자유를 주세우라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아버지를 추악한 독재자라고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딸이 철작선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비유한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 임기 때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안보 공략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늘 철수시키려고 시도했으며 한 번도 안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미국도 영원한 우방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해 유신체제로 강력하게 산업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며 70년대 중화공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 자주국방, 그리고 핵개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었으며 대표적인 큰 사건으로는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75년 4월 30일에 싸이공이 함락되어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앞서 제가 말했듯이 주한민국 7사단을 철수했으며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위해 5년간 1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후폭풍으로 미 의회가 협조해주지 않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땐 박 대통령의 인권 탄압 문제삼아 주한민국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참 웃긴 건 인권을 외치는 자가 김일성하고는 매우 친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 이석기 석방운동에 앞장섰으며 대법원회까지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어렵게 했으며 위급한 외교 안보 상황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던 박 대통령은 이때로 강력한 유신체제로 경제발전과 강력한 안보 그리고 미국의 눈치 보지 않는 자주굿방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로 만들자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자식 세대에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5년 4월 30일 월남 폐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북한은 베트콩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나라가 위계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다른 문제로 비판을 받더라도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경제발전과 자주굿방만 이룩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알아서 물러날 텐데 왜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올바른 역사를 전수하며 다음 세대에게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이상입니다.